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람을 원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음식은 제가 다른 음식을 잘 먹었는데 먹을 준비하는거야? 와우, 이제 먹은 음식을 먹었을때는 음식을 먹었을때는 음식을 먹었을때는 음식을 먹었을때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드리슨이 유행이야? 예루살렘 신발이라고 예루살렘 좋아 이름이 젤리 슈즈 말고 예루살렘! 이런 색깔이래 가마스쿡? 가마스쿡? 가마스쿡 소스 아닌가요? 아 맵네 그냥 굿 셀프 맵진 않은데 아마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바로 물 먹기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네,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이곳은 사은 소리가 많아 아, 그런데 여기다가 가고 여기가? 여기에서 파전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먹어야겠다 먹땡이 통은 영화되고 나 둘째를 잘 깔지도 몰라. 그냥... 뜯어먹어, 뜯어먹어. 떼줄게, 떼줄게, 뜯어먹어. 이거 약간 징그럽게 생겼네. 그냥 모지 마, 모지 마. 이거 이렇게 찍어먹어? 소장 속에 고추쟁이 중인데. 나랑 다 맞네. 그런 게 너무 죄송하지 않니? 어, 나 아까워. 다실게. 아, 이건 정말로 보지 않고,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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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는. 응. 그래서 이렇게 간장 안 찍어도 간이 좀 베이집. 발과. 아, 숟가락으로 다 볶는 거야? 어제 먹은 칼국수는 맛이 그냥 그랬어. 무슨 칼국수인데? 몰라, 그냥 한 칼국수야. 이건 무슨 칼국수? 아니, 그럼 뭐할 거야. 아니, 그냥 많이 먹었거든.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 여기 간장을 여기다 두면. 여기다 넣는데. 맛있게 됐어? 네. 아, 맛있게 됐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안녕. 안녕. 와, 안녕. 아, 맛있다. 네. 이게 칼국수 때문에 뭐니? 찢어 먹어야 제맛이야 역시 칼국수의 고장 서울에 칼국수 별로 없때문에 나도 인천에 있을 때는 동네에 칼국수 진짜 많아 가보니까 칼국수 다 많았고 군룩이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칼국수에 직접 하는 거야? 이건 좋은 곳이다 내 입맛에 맞아 이성아 내려와 내려와 우리 아빠가 등장했지만 정말 넓지않았어 아빠한테 남들어서 브리핑하고 있어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차 버리고 말래? 어? 그래도 되긴 하는데 경로를 정하면 차를 버릴게 응 아니야 우리 딴 데 가서 그때 먹을게 맛있다 그럼 너 빼고 될게 난 지금 먹으면 할게 아침에 가야돼? 먼지 먼지 나 이거 이거 타고 나 처음 먹었어 이거 진짜 먹었어 달라졌어 주차를 하지마 옆에서 태어나가 나 쪘을 때 옆에서 태어나가 쪘을 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죄송해요 일단 우리 방문에 맞을까요? 인영이의 편을 해보자 배전 방문을 기념하자 배전 방문을 기념하자 배전 방문을 기념하자 돈을 먹으려고 했는데 배전 방문을 기념하자 배전 방문을 기념함 야 hectáil 빨리 일어났나 배전 방문을 기념해 이제 두 가지 방문을 기념하게 오우 계 prospective 여기 잘해놨어 여기 잘해놨어 여기 엄청 맛있었던 와인이 있었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도포가 줄이잖아 도포가 줄이잖아 아니 캠핑가서 보드게임하는데 빨리 말하고 가져보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같이 얘기하잖아 그럼 싸워야 되잖아 얘기하면 아니야 착하네 친구를 결국에 애가 신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짜자 치즈 치즈는 원래 짜자다 그것이 치즈니까 이거 짜자다 이거 짜자다 나 뭐하더라 지화필교체 아니 지화필교 진짜 짜자다 맛있다 맛잇니? 입맛에 맞으시는지 발색해서 입에 맞으시는지 복도보다 복도 훨씬 높잖아 근데 이런거 먹다가 갑자기 완취한다던데 원래 목도로 좋아 잘 잡아놨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하려고 짱조맥이 지르라고 고맙다 고맙다 그냥 끓일 때 끓여먹을게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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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맛 소울 이농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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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동거리 마이브라이 소원 그 후 고맙다 아직도 소금을 beb고 산ров이 온건 Rey 여기 한 번에 시켜! 나는 6-41보다 인테렬을け 갑자기 다 먹었다 어 맞아 우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떼고 돼있어 완전 파gery 한 번 어 맛있어 맑은 닭물이네 우리 이거 몇시간만에 먹는거지? 드디어 린을 맛보네 내가 경기에 없단 말이지? 차미슬도 몇번 안먹어봤는데 있네? 차미슬이 없는데가 어딨어? 차미슬은 전북구야 이거 한줄이야 요런거 다 잘 먹을 수 있을거야 수많은 아니야? 차미슬이? 아니니? 엄청 수많은데? 응 엄청 차네 엠리가 이래서 새벽내벽 먹은거구만 아 깜보는거? 넌 먹어봐라 새벽 먹어봐라 도수 똑같을걸? 조금 차이 나요 근데 차미슬보다 덜 나은 느낌인데? 그래? 나 그런 소리 너무 좋게 내가 몰라 저 전에 있으면서 저 린 먹은게 지금 손꼽아 왜냐면 언니 맨날 이세 먹어 어! 주변에는 다 린 나 없잖아 다 안 먹었거든 그치 다들 놀란다고 내가 이세 먹는다고 발전한거지 원래 안먹었지? 맛보기전엔 안먹었지 맛보기전엔? 질의 짐작있잖아 일단은 그냥 먹었지 못먹는게 아니고 안먹은거 사시미는 좀 왜시나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커서 오래 씹어야 되잖아 심는거가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짜지 않니? 약간 달라 그래? 역시 과다 내가 웃기닥뜨리고 과다가는 단바르다 역시 달라 오늘 새로 알게 되는게 맞네 밥걸리지 않네 인푸피가 집순이야? 인푸피 인푸피 여기있어? 인푸피 인푸피 여기있어? 인푸피 인푸피 에포피 원갈감포다 근데 나는 응 너 아니잖아 원갈감포다 원갈감포다 아 그거야 너 홍길동이잖아 나가기 귀찮은데 나가면 잘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렇지만 집에 오면 너무 잘 돌아다니잖아 옛날에 학대 간다고 몇 번 며칠인데 몇 개도 돌아서 가지 않아? 뭐 일부러? 캐나다 갔을 때 일본 갔다가 막 내가 그랬나요? 추석 때 추석 때 그거 아니면 내가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창작하는 자꾸들 나올 때 무조건 벗겨 무조건 가맹한 가능한 가능한 고난과 역전의 말로 가르치는 게 더 이쁘지 않니? 가장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이제 잔잔 암초게 함초게 함촌 너무 멀지? 웃음 뭐 알려줘마자 경솔했다는 걸 깨달았나봐 인재가 어디야? 아 속초역 아 속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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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톤 멀지? 만만치 않구만 우리 항상 그렇게 막 재다가 맨정 가잖아 맨날 맨정 가지 왜 이렇게 야름으로 진짜 온다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어? 터누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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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취향이야? 아니 그로케다 그로케 유명한데 유명한데 그로케 종류 엄청 많은 거 알지? 잘 골라서 사봐 모르는데 이야 이거 아쉽긴 착각 너무 많아 또 다른 골고루 한 잔 공급해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납니다 고기 PD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여워 견봄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무 이쁘다 어? 진짜 없애졌네? 너무 유니클로 자리였어 여기 엄청 컴프네 3층인가 3층인가 이제 간만에 기쁜 소식이네요 이게 대주는 유명한 목첩교란다 여전히 그늘이 없어? 2차군이 2차군으로 만났는데 2차군! 누군데? 제 트럭구요 2차군이 들어왔는데 2차군이 들어왔는데 원래 어떻게 된다고 원래 어떻게 된다고 2차군이 더 나아 2차군이 더 나아 2차군이 더 나아 난 여기서 떠날게 아니야 아 내려가줘? 어 3차까지 아니야 잘가 저들 조심히 가도록 해 안녕 저기 해줘 정산 서류 그래 그래 아냐 정산 안해도 돼 얼른 가세요 내 꼴? 내가 사는게 아니야 조심해서 가 안녕 안녕 바이바이 네 돌아다니까만 오늘 일시 오늘은 아예